무통주사를 맞고 허기져서 빵을 찾는 김현진 사모 기분이 어떻습니까? 무통주사 빵이 맛있겠어요 무통주사 맞으니까 살만해? 하지만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안 맞겠다며 봄이 빨리 나와라 건강하게 음악도 틀어주고 좋네 기도해 기도 새해 생명이 탄산합니다 음... 음... 음악 음악 고마아 안녕 안녕 왜? 여기? 고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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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줘? 왜? 3.8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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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8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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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8점